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김대중 칼럼이 실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 정치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 지금 현실감각 인식이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칼럼을 중심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넘게 언론사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타입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 폐거리 의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의 이념체계가 있으며 그리고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 막무가내로 정치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3일 30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을 언급하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로 진면목을 보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말을 들으며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 온 대통령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집권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재인은 왜골수의 아집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째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는 문재인을 바로 본 것이다. 즉 문재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노무현의 말이 바로 본 것이랍니다. 정말 공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정치는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밸런스 균형도 맞추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전혀 거기와 거리가 먼 문재인이 완전히 왜골수 정치, 왜골수 통치, 왜골수로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일방적은 통치, 관리, 억압 이런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 대통령이 돼서는 더욱 안 될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때로는 파국조로 대립하는 국민을 이끌고 가는 지도력이 없다는 데 있다. 어제 발언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매번 핵심을 피해가며 미사유구 정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문제인은 지금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게 서로 다른 생각이나 서로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름은 틀린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식에도 그렇게 밝혔는데 그게 전혀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이고 자질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보호받아야 가치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정치를 했으면 안 될 사람이 정치를 했다. 과거에 문재인의 정치성을 이렇게 몰랐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때 깜짝 놀란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했고 민정수석도 했고 그리고 국회원을 했을 때 그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왜 그때 그 정치를 드러내지 않았었지? 이렇게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강함과 약함의 문제도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나라빛내서 퍼주기, 집값폭등, 대북, 굴종, 친중국, 탈미국 등이 이 정권의 경제와 안보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멈출 줄 모른다. 조국 옹호, 울산선거 개입, 추미애 난장, 윤석열 찍어내리기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처신은 한 정파수장의 태도이지 국민적 이견을 조율할 위치와 책임에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와 협상과 타협을 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저 상대방은 타도의 대상,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아주 적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을 할 수도 안 되고 대통령을 할 수도 더욱더구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파괴되고 있고 허물어지고 가고 있는데도 허물어지는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문재인의 말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항상 장밋빛, 좋게 돼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뭔가 인식 장애가 있거나 또는 판단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볼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문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문재인에게 누가 저런 정보를 줬을까? 또는 문재인 대통령은 뉴스도 안 보나? 신문도 안 읽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더구나 그의 침묵과 방관은 언연중에 조장과 부축힘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치는 더욱 난장판이 되고 있다. 국민은 마침내 대통령의 무능에서 부재나 나아가 무용론을 취득하고 있다.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뭐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는 과정에, 시체가 소각되는 과정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해라고 지시도 하지 않았고, 피살되고 난 이후에 NSC도 참석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북한에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역할이 도저히 아니다. 이게 대통령이 하는 짓이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그와 그의 일당에 뛰어난 연기와 말솜씨와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한 것일까? 이벤트 쇼를 한 것일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체제 변신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술에 우리가 속은 것일까? 이제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86 운동권에게는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것을 지는 것. 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것 자체가 지는 것이다. 패배하는 것이다. 군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같이 타협하지 않아 놓고 매번 마다 패스트트랙이나 선거법이나 또는 부동산 관련 산법에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타협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가는 야당이 더 한심하지 않습니까? 당해놓고 또 당하고 당해놓고 또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게 쇼일까? 말솜씨와 연기일까? 거짓말일까? 이런데 그게 거짓말도 쓰고 있고 말솜씨도 쓰고 있는데 그걸 거짓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정당한 수법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목표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한 거다. 마치 과거에 돌멩이 들고 화염병 들고 정부의 청사에 던지거나 정경이나 공공기관이 훼손을 받으라도 그거는 피해로 보거나 그걸 불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제 문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무엇을 주문하고 기대는 것은 연못 구호다. 저 나무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비판이나 비난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그와 그의 수하들에게 누구의 말도 어떤 경고도 욕설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욕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정치는 갈 길이 두 곳뿐이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살든지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절망 속에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집권 세력에 믿는 것은 첫째 40% 내외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숫자이고 둘째는 야권의 분열이다. 여론의 지지는 주로 코로나 방역에 기댄 국민의 안전 추구 심리와 퍼주기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야권의 분열은 야권 지도층의 난립과 대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숫자는 얼마든지 춤출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권위와 독재 체제에서 더 잘 관리되고 있다. 이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만 보더라도 우파 집회가 했을 때는 단속을 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집회를 할 때는 그냥 원천 봉쇄도 하지 않고 집회 금지 명령도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남들이 보거나 자신들이 볼 때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시도의 목적은 윤 총장을 정치권으로 몰아내 야권의 대권 구도를 난립으로 몰아가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권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름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구도에서 1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업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장본인이고 많은 우파 국민들을 구속했던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과 다른 후보가 나오면 분열하게 된다. 야권 분열. 그걸 노리고 지금 이 집권 세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권 대선후보로 만들어주고 있고 또 정치판으로 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나면 그날로 현 집권 세력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야권의 지배적 잡룡으로 직행하기에는 야권의 통로가 너무 폐서적이고 어지럽다. 그는 또다시 잡룡의 하나로 쳐질 것이고 그래서 단일화 구도는 흐려질 것이다. 야권의 잡룡, 잠재적인 대권 후보는 되나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역으로 말해서 야권이 문정권을 이기는 길은 단일화에 있다. 단일화 못하면 안 하면 야권은 죽고 자파 정치는 더욱 활기를 칠 것이고 이 나라는 이대로 죽어간다. 이대로 죽간다. 이 나라는 이대로 죽간다. 나라가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은 야권에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깜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누가 돼도 자파의 어느 후보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인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흠이 없고 그저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관직에 있고 경력이 좋고 화려하고 스펙을 보는 그 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쏘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스펙 좋았던 장차관들 그 스펙 좋았던 공기업들 다 어디 가고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저항을 했습니까? 뭘 막았습니까? 스펙 때문에? 스펙을 보고 사람 바람 보는 눈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저기는 우리가 바라볼 때 형편없는 사라지만 얼마나 잘 싸웁니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억압적입니까? 좌파 운동분들과 싸우면서 아직도 과거의 시각으로 좋은 스펙 좋은 경력 좋은 학력만 바라보고 그렇게 언제까지 좌파들에게 지배당하며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 보는 눈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야권의 누가 돼도 좌파 은호 후보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물탈행은 결과적으로 여권의 야권 분열 난립 작전을 도와주는 꼴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권 단일화다. 야권 단일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그런 기억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또다시 좌파 독주 독재에 신음하는 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칼럼의 핵심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문재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정치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는 이 불행한 사건 그리고 야권에는 지금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 의도적으로 대권 후보를 키워주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 문재인 류의 집권 세력이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즉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과 싸우는 데만 싸워서 문재인과 이겨내는 아니면 문재인에게 타격을 주는 데만 지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국민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